범인을 잘못 보면 범인의 상품을 가져가는 거고요 범인을 잘 선택하면 저희가 상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다현이 빼고 한번 뽑을까? 범인의 지금 저에게 지목을 안 하니까 범인은 어떻게 발견 되는 거예요? 범인은 이제 저희가 지목을 하고 나면 영상 찍었잖아요 영상도 공개가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원수들도 우리 지금 몇 시간동안 계속 지켜봤잖아요 원수들의 의견도 반영합시다 그러면 한 명씩 지우가 범인이다 말이죠 그럼 먼저 지우가 범인인 것 같은 사람 소리질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없다 지우가 범인인 것 같은 사람 소리질러 해주세요 범인을 소리질러는 거 아니에요 나 범인인 것 같으면 이번엔 나연언니가 범인인 것 같으면 소리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나연언니가 범인인 것 같으면 나연언니와 다연언니의 둘이 헷갈리네 사나가 범인이다 하나 둘 셋 사나는 아닌가 봐 사나도 좀 있긴 한데 사나는 아닌가 봐 사나는 다연언니 마지막에 할까요 사나는 다연언니 할까요 사나는 마지막에 가야해 사나는 마지막에 합시다 모모 하나 둘 셋 사나는 아 이게 좋았어 사나는 상품이 벌려있어요 나는 절대 아닐 텐데 그렇지 상품은 안 이쁜데 나 이제 예쁜데 자, 민아! 하나, 둘, 셋! 쯔위! 하나, 둘, 셋! 쯔위! 아예 아니에요. 쯔위! 하나, 둘, 셋! 이게 부러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. 쯔위! 자, 정연이! 하나, 둘, 셋! 자, 어디다 어디다. 쯔위! 하나, 둘, 셋! 쯔위! 아기 보습과 하시나요? 지금 이렇게 소리 질러주실 거 되게 기분 좋네요. 쯔위는 아니지만. 제가 그러면 마지막 바로 할게요. 네. 쯔위가 뭘 지목할 거야? 아니, 쯔위 지목하자. 아니,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리허설, 니어승 끝나고 이제 범인을 투표했어요 제가 뽑고 그 다음 사나 언니가 뽑았는데 표정이 웃으면서 뭔가 내가 범인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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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는 선아들인 것 같아요 사나은 러시 Guys! 매일 걱정 is they are you gonna be so grateful 저 이러다 범인이 아니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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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원수한테 제일 많은 표를 받은 나연이랑 다연이가 이렇게 딱 쓰고 우리가 뒤에 쓰자 마지막! 나랑 해봐 나연이 지금 핸드폰을 잘 챙겼어야죠 왜요? 저는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짜 아니에요 알았어요 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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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 입을 감아주세요 제발 제발 눈 가라 눈도요